반갑습니다. 우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보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년도는 HLB와 바이오주 대상승회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의 바이오주가 엄청난 외면을 받으면서 상당히 패배식에 젖어있을만한 그런 환경인데 바이오주들은 아주 강력한 성장주입니다. 아주 강한 성장주이고 지금 2차전지 로봇 이런 쪽이 23년도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도 진행형인게 두산 로보틱스 엄청난 상승이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지만 바이오주들 3년 조정을 받았고 금리나기로 접어들고 있죠. 우리나라 바이오수들 내년도에 아주 길을 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정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도 이제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있죠. 특히 HLB.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가치 변화.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크게 변화가 생길 만한 그런 기업은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성장주들 엄청나게 급변을 하고 급등을 했죠. 2차전지가 23년도 아주 엄청나게 시세를 줬고 로봇주들이 엄청난 시세를 줬습니다. 이렇게 큰 시세를 준 섹터들 계속해서 걔들이 주도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미 크게 한번 치고 올라갔죠.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갔고 그동안에 바이오주들은 철저하게 외면을 받으면서 낙폭이 가장 큰 섹터가 바이오쪽이었죠. 3년 동안에 길게 봤을 때 가장 외면을 받고 지금 힘이 없었던 쪽이 바이오쪽입니다. 내년도에 FDA 승인을 비롯해서 중국 승인 등등 해가지고 굵직한 승인 소식이 5개나 준비가 되어있죠. 그중에 HLB가 가장 큰 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로 항암제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일정이 준비가 되어있죠. 그리고 파울의장의 이런 발언 상당히 양호하게 좋은 방향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금리나 시점은 시기상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시장은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파울의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움직임은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파울의장에 아무리 겁을 줘도 지금 시장의 각종 지수들을 봤을 때 주가는 이제 상방으로 올라갈 만한 시장 상승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 우리나라는 공매도 금지까지 같이 맞물려 있죠.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매도들이 가장 쉽게 가지고 놀던 추억이 바로 바이오 쪽이었죠. 그리고 이 철비는 당연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매 쇼커버링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되는 공매 쇼커버링에 현재 공매도의 잔고가 앞자리가 바뀔 정도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야금야금야금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왕창 갚지는 않고 있지만 주가를 크게 올리진 않으면서 계속 물량을 지금 회수를 하고 있죠. 회수해서 갚아 나가는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내년도 이제 바이오 쪽이 앞으로 상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셀트리온도 보면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오랫동안 하락했는데 최근에 셀트리온도 계속해서 갚아 나가고 있죠. 아주 크게 갚아 나가고 이제 200만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월별로 보시면 엄청나게 깊게 하락을 했습니다. 로봇주들하고 비교하면 정말 많이 하락을 한 상태죠. 로봇주와 2차전지 엄청난 상승을 하고 최근에는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23년도 엄청나게 상승을 할 때 계속해서 흘러내린 쪽이 바이오다. 이제 방향을 위로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HB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년 동안에 아주 지지부진했죠.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서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있죠. 그리고 이 첼비 그룹에서 제2의 엘레바로 키우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 리보세라니 다음 타자로 가장 강력한 항암제죠. 가장 미래형 항암제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베리스모죠. 베리스모 지분을 HB이노베이션이 이제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에서 이쪽으로 1차적으로 한번 먼저 지분이 이전이 되어서 넘어왔죠. 넘어왔고 그리고 베리스모가 지금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킴리아 개발진들 카티 치료제 부분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펜실베니아 대 출신의 경험치가 아주 만땅인 이런 지금 박사들이 모여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암도 개발중이고 고형암도 개발중이죠. 그런 치료제들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장기적으로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얘는 보석입니다. 보석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세대 치료제 부분이죠. 지금 이뮤노젠이 ABB에게 선택을 받으면서 시가총액 갑자기 하루아침에 크게 올랐으면서 10조까지 찍었죠. ADC입니다. 셀트리온이 미래로 찍은 ADC 쪽이죠. HLB가 미래로 찍은 쪽이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카티 치료제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티 치료제 부분에서 경험치가 정말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그런 노하우를 가진 박사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개발을 하고 있는 베리스모의 카티 치료제 신케 110 그리고 신케 310이 연말에 FDA 승인 임상 1상 신청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잘 순조롭게 다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개발진이 워낙에 또 화려하죠. 아주 화려한 상황이고 카티 치료제 부분에서는 어디가서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할 만합니다. 진영훈 회장이 보는 눈과 또 밀어붙이는 이런 끈기 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체비 리보세라니 관함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그래서 다음으로 차세대로 밀고 있는 쪽이 카티 치료제다. 그러면 HLB는 이제 앞으로 함재 전문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지금 큰 그림을 가지고 있죠. 함재 부분에 가장 큰 포션이 포션을 차지하는 게 HLB입니다. 그래서 HLB는 리보세라니 그리고 또 교모세포 정도 있긴 하지만 지금 개발진들을 봤을 때 카티 치료제 그리고 미래형 치료제 이죠. 자 이런 부분으로 보면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뭐 1500억 1600억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게 되면 아주 긴 시각으로 봤을 때입니다.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크게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단연 HLB 이노베이션이 되게 될 겁니다. 단연 HLB 이노베이션이 되게 될 거고 로봇이 뭐 지금 당장 돈을 잘 벌어서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HLB 이노베이션이 지금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지만 지금 상당한 조정을 받았고 얘는 장기적으로 얘가 카티치로저의 개발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냐 할 수 없을 거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예를 들면 예전에 비트코인 1비트코인에 1달러를 하는 시절이 있었죠. 그때 당시 현재의 시각으로만 본다 그러면 1달러에 1비트하다가 0.95센트 하다가 0.8센트 하다가 다시 1 1.2달러 1.1달러 0.9센트 95센트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0.9달러 0.8달러 또 1달러 1.2달러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상황에 얘에 투자해놓으면 나중에 정말 크게 성공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홍보를 했던 미국인이 있었죠. 흑인 그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전재산을 비트코인 1달러 할 때 투자를 다 해놨죠. 그러고 나서 하나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다 그러죠. 그러고 1달러면 1,300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비트코인이 거의 8천만원 찍었죠. 1,300원 주고 샀는데 8천만원 한번 찍고 지금은 이제 거의 거의 뭐 한 3만 8천불 3만 8천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의 4천만원으로 되죠. 그래도 산 가격이 이제 1,300원에 샀으니까 지금 뭐 한 주에 1,300원짜리 주고 사서 주당 8천만원 이었을 때 넘쳐났겠지만 4천만원이어도 엄청나죠. 그래서 재산이 52주 정도 됐다 그러죠. 평범한 엔지니어가.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주식판에서 그 정도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러나 지금 바이오 쪽은 한방이 있습니다. 개발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기업에 같이 아주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한방이 있는 쪽이 또 바이오 쪽이고 또 이 체비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항암제 기업으로 내년도에 이제 우뚝 살 부분이 그 예약이 돼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HLB그룹은 이제 시장에서 재평가가 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진양호 회장도 이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서정진 회장도 처음에 사기꾼 소리를 엄청나게 들었죠. 공매도가 거의 뭐 미처 날뛰다시피 했는데 결국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식 부자로 완전히 우뚝 섰죠.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 HLB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LB도 HLB 뭐 이제 공매 상황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추세는 방향을 위로 잡고 있고 HLB그룹은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으로 그리고 바이오 쪽도 살아나는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23년 24년이 되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